꿈이 보니까 담임 양이 댄서, 꿈이신 거예요. 네, 원래 백댄서가 꿈이었는데 이제 취업 나가서 돈 좀 모아주면 일단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집에 그걸 일단 하고 어느 정도 모아주면 다시 학원이나 뭐 그런 데 다니고 싶어요. 배워보고 싶어요. 안 배운 건데 아까 연결한 거예요? 그 친구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취업해서 배우면 날라 다니지. 같이 있던 친구들 왔을지도 몰라요. 같이 있던 친구들 왔을까봐 지금 솔직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나 춤을 춘 거예요? 네? 언제부터 춤을 춘 거예요? 저요. 아니 아니요. 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? 저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. 오래되셨구나. 춤을 참 좋아했었어요. 춤 춘지 오래됐지? 네, 꽤 오래됐습니다. Alrt. 가서요. 센터! 센터!